안녕하세요. 바른미디어 조미드 목사입니다. 한기총과 정광훈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좀 마음이 불편합니다. 사실 이런 얘기들로 자꾸 소란스럽게 된다는 것이 사실 성도들의 신앙에 그리고 특별히 한국교회에 별로 좋은 것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히 소란스러운 문제라서 한번 좀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기총이 정광훈 씨를 2단으로 규정하려고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지난 영상에 남겼으니까 이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대위가 결정을 하더라도 실행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한기총 실행위원회가 12월 15일에 열렸었는데 한기총 2단 규정 정광훈 목사의 소명기회 재부여라고 UCS 기사가 났습니다. 어쨌든 말 그대로 한기총이 정광훈 씨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라고 하는 거였고 다만 자격정지 3년, 소속 교단 및 단체 행정 보류 3년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. 이 과정을 조금 생각을 해볼게요.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기총이 정광훈 씨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자격정지 3년, 소속 교단 및 단체 행정 보류 3년은 진행되고 지금 김연성 임시대표회장, 여러분 이 사람은 변호사입니다. 변호사가 지금 한기총 임시대표회장인데 왜 소명할 기회를 부여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일단 이대위원들과 자기가 논의를 했대요. 논의를 했는데 이단 판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해명하지 않은 사람들의 잘못이긴 하지만 소명 자료가 없는 것도 사실이다.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실 한기총에서 정광훈 씨에 대해서 몇 차례 소환을 통보를 했어요. 근데 3차례 불응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해명하지 않은 사람은 잘못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와서라도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니 소명 자료를 만들어야 되니까 해명을 듣고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.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야 될 게 첫 번째로 애초에 제가 영상에서 남겼지만 한기총은 교단의 연합기구잖아요. 그래서 이단 규정하는 것 자체에 저는 반대를 해요. 그러니까 한기총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단을 해제하는 그 행위 자체에 저는 반대를 해서 한기총 자체가 이단들을 계속해서 옹호해왔고 그것이 큰 이유가 되어서 한기총 안에 있던 주요한 교단들이 대거 탈퇴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난 이후에 한교연이라든가 한교총이라든가 이런 연합기구들이 이제 통합을 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번번이 막혔던 이유가 이 한기총의 이단 옹호 문제였기 때문이거든요. 그래서 한기총은 그냥 뭐 문제가 있으면 제명하고 자격 정지하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 되지 자꾸 이단으로 규정하고 결의하고 해제하고 이런 일들에 관여를 하다 보면 자꾸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전제이고 다만 지금은 어쨌든 일들이 진행 중이니까 이 진행 중인 일들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자, 전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지금부터는 약간 뇌피셜인데 정광훈 씨가 세 차례나 소환에 불응을 했단 말이죠. 그런데 이제 와서라도 왜 갑자기 해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할까?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광훈 씨가 그래도 이단 규정까지는 안 하겠지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근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어, 자칫하면 이단으로 규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본인이 좀 나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옆에서 불을 집힌 인물들이 뭐 길자연 목사, 이용규 목사, 지덕 목사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합동, 기성, 기침 이런 굵직한 교단들의 총회장 출신들이고 또 한기총 전직 대표회장들이거든요.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정광훈 씨를 감싸면서 동시에 그래도 네가 액션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. 어디까지 가설이긴 하지만 세 차례 불응을 하다가 갑자기 해명을 하겠다라고 나선 걸 보면 분명히 이유는 있어 보이고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이 지점을 좀 생각해 보면 해명의 기회를 한기총이 줬다. 저는 사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봐요. 왜냐하면 세 차례 불응을 했지만 이제라도 해명을 하겠다라고 하면 사실 이단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해명할 기회를 주는 건 저는 맞다. 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이것이 빌미가 돼서 어정쩡한 사과 그리고 행정 보류했던 이 정도 선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인다. 즉 한기총에서 이단 규정을 하지는 않을 것 같다. 왜냐하면 한기총은 굉장히 정치적인 집단이거든요.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단 규정까지는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 한기총이 이단으로 결의하고 해제하고 이런 일 자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그렇게 해서 소란스럽게 만들고 성도도로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가만히 있거나 해체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게 이번에 한기총 이단 규정 논란에 포함된 이 과정에 포함된 사람이 정광훈 씨랑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김노아 목사라는 사람이에요. 김노아 씨. 이 사람 본명이 김풍일인데 이 사람이 2013년 8월에 한기총 홍재철 대표회장이 있을 때 한기총에 가입해서 공동회장도 하고 신천지 대책위원장으로 위촉이 된 적이 있어요. 이 김풍일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얼마나 코미디냐 하면 김풍일이 어떤 사람이냐면 일단 예수님의 동정여 탄생을 부정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을 잘 알면 예수님이 제리 마실 날짜를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음을 부인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즉 전형적인 한국에서 사람을 신격화하는 사이비종교 교주와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. 그래서 늘 항상 재림주 논란이 따랐던 사람이거든요. 근데 이런 사람을 한기총에서 영입하고 공동회장시키고 신천지와 유사한 교리를 가르치는데 신천지 대책위원장으로 앉혔으니까 이제 한기총이 어떤 집단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한기총은 어떤 단체냐 하면 그냥 정치 집단이에요. 거기서 무슨 한국교회 연합과 뭐 선한 것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오산이고요. 그냥 그들만의 리그고 자기들끼리 그냥 우물 안에 갇혀서 교인들 헌금 가지고 소꿉장난하는 그런 개념이다.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이 자꾸 거기에 기웃거린다. 그러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단체가 힘을 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무시하시되 우리의 인력과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. 이런 단체는 해체하는 게 답이다.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바른미디어의 건강한 사역을 위한 동행이 필요합니다. 바른미디어 유튜브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많은 분들이 바미와 함께 걷길 기대합니다. 감사합니다.